네, 지금 이 어떤 날을 쓰신 작가님이 어떤 분이실지 혹시 진작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 전 아닙니다. 아, 아니시네요. 네, 아니시요. 자, 또! 어디? 혹시 양정현 작가님? 아, 아니십니다. 네, 아니십니다. 네. 저요? 네. 저요? 아, 죄송하지만 전 아닙니다. 네. 네.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남성분이고요. 20대입니다. 20대요. 네. 더 어려워졌죠? 네, 더 어려워졌어요. 네. 저기요. 네. 노란색 옷 입으신. 노란색 옷 입으신. 네, 싫어합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른편에 있습니다. 네. 혹시 양정현 작가님? 네. 혹시 양정현 작가님?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양정현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방금 여기 계신 분이 20대? 아, 아니구나. 찌물려다가 아니구나 하셨어요. 네. 저희 그래도 20대에 양정현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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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맞추신 분은 네. 역시나, 네. 가서 말씀해 주시면 네. 50% 할인콘으로, 네. 책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문자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마이크를 작가님께 넘기고, 좋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